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두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84쪽과 85쪽을 펴볼게요. 잠깐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보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의 결과를 어림해 보고 계산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 볼게요. 중기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에 소금을 5mm짜리 계량스푼으로 2스푼 반을 넣어야 합니다.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이었습니다. 5ml짜리 2스푼 반은 10ml보다 많을까요? 2스푼 반은 일단 2스푼만으로도 10ml가 되기 때문에 5ml짜리 2스푼 반은 10ml보다 많을 겁니다.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이 얼마쯤일지 그림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스푼 넣을 때 5ml라고 했고 2스푼 넣을 때 10ml입니다. 그러므로 2스푼 반이면 이만큼 즉 여기 정도까지 색칠이 되어야겠지요.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은 약 12ml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12.5이지만 선생님은 12로 표현을 했어요. 중기가 넣어야 할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5 곱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볼 건데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5는 10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분수의 곱셈으로 편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는 25의 10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5를 이용해서 이 나온 값을 10분의 1배씩 바꿔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우리가 수막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5씩 2번을 갑니다. 그리고 5의 반을 가서 2.5가 되겠어요. 즉 5 더하기 5 더하기 2.5, 10 더하기 2.5는 12.5가 됩니다. 이게 첫번째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5 곱하기 25의 곱이 125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2.5는 25의 10분의 1배이기 때문에 5와 2.5의 곱은 결국에는 5 곱하기 25를 한 125의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값은 12.5라고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5와 2.5의 곱은 결국 2.5와 5의 곱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2.5는 2 더하기 0.5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5는 5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0.5, 10 더하기 2.5에서 12.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5는 10분의 25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5는 10분의 125, 즉 12.5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5 곱하기 25는 125에서 곱하는 수가 25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가 5 곱하기 25의 10분의 1배가 됩니다. 이것은 분수의 곱셈을 이용한 10분의 5 곱하기 25의 값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 곱하기 2.5를 계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확인을 했어요. 선생님이 조금은 빨리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2.5를 계산해 보고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어림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림한 결과가 1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실제 계산한 값은 12.5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슷한 범위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이면 계산 결과가 1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1.5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제일 편한 방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6 곱하기 1.5를 계산함에 있어서 선생님은 분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16 곱하기 15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10분의 240이 됩니다. 결국 10분의... 네 10분의 240은 소수로 표현하면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24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2.03을 계산을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20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20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00분의 20 곱하기 203이 되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4060이 나와요. 이거를 소수로 바꿔준다면 두 칸씩 이동해서 40.6이 되겠습니다. 40.60을 써도 되는데 소수짜리의 0은 생략을 하는 거겠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첫 번째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5 곱하기 2.5는 5 곱하기 10분의 25 그래서 10분의 5 곱하기 25 10분의 125가 돼서 12.5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데 우선은 2.5를 25로 바꿀게요. 5 곱하기 25 하면 125가 됩니다. 실제는 우리가 5 곱하기 2.5가 되겠죠. 이 25에서 2.5로는 10분의 1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10분의 1만큼 바뀌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10분의 125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12.5가 되겠죠. 오늘은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